잠시만, 여기서 싸워야겠다 네, 맞아요 꽤 많네, 저기 위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기간촌이 날라왔거든요 여기 싸우겠습니다 아까 그 떨군 다음에 이렇게 떨군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이제는 잡으면 돼 하나씩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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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얼굴 나와 나와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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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오 샛 또 나왔다 거 거리같은데 팔이 좀 세지긴 세졌네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잡았고 잡아라 어이구 뒤로도 서있네 죽으려고 어차피 어쩔 수 밖에 없는 섹터 하지만 우리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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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많네 왜케 많아 으이씨 큰일났다 무기 바꾸자 샷건으로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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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야지 죽으려고 오케이 어디 활 쏘고있냐 샷건 샷건 죽으려고 어디 활 쏘고있냐 샷건 있는데 자 이제 활로 바꾸자 슈 어딨지 온다 온다 아 이거 갑옷 갖고 오네 치사기 놔둡니다 근접전으로 싸울게요 갑옷은 피하면 되거든요 피한 다음에 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피한 다음에 쏴주면 어이구 어이구 피한 다음에 어디갔니? 피한 다음에 쏴주면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는 이제 시체들 파이밍만 하면 되죠 음 어 깜짝이야 일부러 처음엔 한 번 죽을 수 밖에 없게 하네 어이구 타장맞네요 타장을 좀 얻어갑시다 이게 좋던데 슈루탄 이걸 좀 썼어야 되는데 음 이거 말고 이건 권총이고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여기 홍시 얻었구요 피한 기지가 정체물 적에게 공격받았다 미군이 섬에 도착하여 우리 작전을 방해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과학자들 과학자들 됐어 저기 온다 이거 말고 쏘는거 어디갔지? 이게 아닌데 아 이렇게 쏴야지 참 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비피 쏴야 돼요 아 더 더 더 위로 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죠?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총을 좀 쓰자 위주로 총 위주로 아 죽어 어디를 달려드니 갑옷 입었다고? 오 오케이 다 죽었나요? 빠밤 빠밤 어 이거 쏘오네 포인트 쏴야지 이쪽에 있나? 오 뒤에있다 이쪽에 있네 이쪽에 있었네 오 둘 쏴 오우야 또 바꿔 아 이리로 가면 안되겠다 느낌이 안좋아 음 막다른길 오케이 이리로 나가야되는데 잠깐만 여기 붙어서 이리로 나와 아 총을 돈 받았었네 오우 피해 아이씨 아이씨 그만 던져 잘 안보여 거의 다 쏘지 잡았죠 위에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오 뒤에있다 오우 뒤에있다 어이씨 너무하잖아 잠깐만 오케이 왜 붙이자 어어 이 accent 요거 됐나? 휴 skating 어머 이곳이 먹고о 잡고 갑시다 어 누가 있다 저기 있다 어딨지? 건너왔나 본데? 어 한숨 깜짝이야 숨 숨어 피 좀 채워 죽어라 어디있냐? 어 위에 있다 뻥 뭘 위로 못가게 끝났어 니들은 죽었다 복창해라 일로 점프 바로 못가나보네 올라가자 일로 오케이 히히이 어우 석이형 멋지네요 멋져요 어 다 왔는데 잠깐만 파이밍은 해야지 내가 죽인 애들 이거 태우고 흠 흠 이제 건너가면 되거든요 음 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 떨어질까요 그냥? 네 떨어졌습니다 캠프가 왔네 여긴 또 뭐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있나본데? 약초도 있고 약초도 있고 오케이 여기 있을 줄 알았지 경험 최상자 1번 동전이라고? 매지 6년에 만든 동전 이런걸 정보라고 이런걸 정보라고 이런걸 정보라고 캠프가 있으니까 캠프 세블만 해주고 앨렉스 알렉스 이젠 알렉스 얘기네 라라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제 뭔가 관심이 있는데 귀에 1차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것 같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애들이 뭔가 삽질을 하죠 초딩스러운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뭔가 좀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끌려는 그게 이제 1조의 괴롭힘을 유발하지 초등학생같이 고무줄 끊고 간다던가 알렉스 같은 경우는 건수를 친다던가 나쁜 힘에 못 빠져든다던가 그런거죠 라이플 전문가 샷건 전문가 아 업이 안되네 왜 이게 업이 안되지? 숙련자 1 2스킬 더 마스터 하라는데 다른걸 2스킬 더 마스터 합시다 생존자 업그레이드 시체보상 동물의 시체와 식량을 획득하는 보상 별 의미 없는데 사냥을 제가 잘 안하니까 시간이 좀 많으면 동물 사냥을 할텐데 불추적? 숨겨진 보상? 이것도 별 필요 없는데 근접전 적의 궁극 회피하는 화살로 적의 무릎을 찌르면 쩔 듯걸면서 마멀궁이 취약해집니다 오케이 요거 하자 회피한 다음에 Y를 눌러서 화살로 적의 무릎을 가격한다 아까 전처럼 그런거 가까이 있을때 빈을 화피한 다음에 Y를 누르면 쓸 수 있다는거죠 업을 좀 합시다 400이나 모았거든요 지금 라이플 라이플 좀 용량을 좀 늘렸으면 좋은데 권총 업을 좀 해볼까 샷건 업 멀리사격 이너스 연료조격 어 소위탄이 좀 낫겠다 불 붙이는거죠 샷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점차 샷건이 샷건이 아니게 돼가고 있습니다 점차 샷건이 샷건이 아니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도 갈 수 있을거 같은데 뭐가 있는거지 몰라 그냥 무시하고 가보자 여기가 임무는 목표는 아닌거 같으니까 어 어 절로 가야되는데요 음 음 여기 뭐가있다 흠 경험식 요기에다가 붙인 다음에 뛰어 내려가죠 뭐 عم 어 어 사람 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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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났다 걸렸다 걸렸는데? 쟤 뭐야 왜 미끄러지듯 움직여 그래 빼줘라 나가게 어 안 움직이네 우선 나가야 될까? 오 뭐 이상한 애가 있어 이거 뭐지? 쎄보이는데? 좀 지켜볼게요 날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얘가 그 동생이라는 애인가 보다 이야 막 다디 움직일 때마다 쿵쿵거려 없어요 거기 없어요 오지마요 왜 없대 내가 어딘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남은 걸릴테고 오케이 오케이 시선 끌고 있다 그러면은 얘를 잡고 오케이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어 걸렸어? 걸리면 안된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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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QT이잖아 와 허접한 놈 샷건드 안 통하네 설마? 샷건드 안 통하네? 샷건드 안 통하네? 일로와 일로와 어 뭐야? 잡혔어 샷건드 안 통하네 머리를 가리고 있네요 오케이 아우C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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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머리가 어우야 맞으면 안되겠다 뭘 킬줄이야? 어어! 오! 오 아파 안 통하면 안 통한다는 거겠죠? 오케이 회피한 다음에 가까이 붙이고 머리 노리고 끝내기 오 야야 케이크가 QI가 아니었어? 씨 속였어 나를 뭐였어 그럼 뭐지? 뭐였어? Y가 아니었다고? Y은 맞는데 씨 와이 맞잖아 씨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죽였어 별로 안센데? QT였더니 보스가 허접하잖아 죽을라고 로프 등강기 쇠장비 어떻게 씁니다 저기로 올라갈 수 있다는거지 ㅋㅋ 음 좋았어 로프 등강기WN 노프라강심 무금배술 잡았시오 잡아당기라고? awhile 이거 쓰면 쓸 수 있나요? 아 이게 되는구나 아어 그렇네 우우 우우우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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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를 부수고 있잖아 다시 돌아왔어요 배로 게임을 시작했던 라라가 타고 있었던 배 아 참 라라 몸매가 참 좋아서 라라보는 재미로 게임이 지루하지가 않네요 뭐야 사진이랑 얼굴은 다르잖아 어 지금 예전의 모습과 내 모습이 달라 이미 나는 살인 기계가 되어버렸어 응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죠? 어어어 오씨 걸린 줄 알았네 피파는 불길래 어디있지? 어 이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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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렸다고? 말도 안 돼 오 야 회피 있잖아 죽어 죽어 오 분작광역을 죽였네요 어 걸렸다 어디지? 오씨 이거 나보다 잘 쏘니? 이거 나보다 잘 쏘니? 이거 나보다 잘 쏘니? 죽을라고? 어딜 못 쏘는게 활드 적이 없죠? 오케이 내려가자 베트도 우이스킹 우아 총좀 바꾸자 어우 또 무디야? 내가 싫어하는 물 가보죠 알렉스 이놈 어디갔어 여깄다 그러네 야 근데 왜 감정같지 느낌이 뭐야 왜그래 왜그래 왜 욕을 하지 알렉스 오 야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지 아 문이 막혔어 어떡하지 어떻게 가야돼 갈고리가 있대 음 갈고리가 어디있어 여기다가 어 오케이 어 트랙이 막혀있어 아 낫사 올라갈게 올라갈게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일로 먼저 올라가서 일로 가야되는데 음 일로 가야되는데 아 안돼 안돼 잠깐만 어 아 여기 매달린쪽 방향으로 이동하는구나 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아 옆으로 안 움직여 아 옆으로 안 움직여 어떡하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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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한번 더 매달 올려볼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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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없어 아 어떡하지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 아 아 알아 알아 잠깐만 맞아 위치가 잘못됐어 아 여기 땡기면 되겠구나 땡기면 되겠다 그렇지 땡기면 되지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올라가면 되죠 점프 어 안돼 반대편에서 한번 배달려볼까 반대편 여기서 배달려볼까 됐어 이거 땡겨볼까 아 여기 아 땡겨볼까 어우 되게 소리질르네 짜증나게 여기까지 왔는데 자 우선은 가운데까지만 오면은 네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민 다음에 가운데로 오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밀고 이쪽으로 땡기고요 땡기고 땡기고 저 끝으로 밀고요 오케이 밀었지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더 땡기고 저쪽으로 땡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두칸 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두칸 밖에 없지 이 상태에서 땡겨버리면 될 것 같아 여기 매달리면은 땡겨지거든요 그렇죠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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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 같은데 올라가라 어 됐다 오케이 어렵지 않았어 요거 한번 부시면 돼 부서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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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는 네 방해물이 없으니까 여기 땡긴 다음에 여기 땡긴 다음에 어 넘어갔나 넘어갔는데 이제 길이 생겼다니? 길이 안 생겼는데? 어 길이 안 생겼어 바보야 어 음 음 음 음 이리로 이 라인을 세우려면 밀어버리고 오케이 밀어버리고 그래서 땡겨야되요 땡겨야되고 딩고 또 밀고 오케이 여기서 밀고 땡기면 끝 따다니 아아 아이 이게 더 안될까함이 더 많지 않아? 아휴 아휴 이게 아니다 땡겨야 돼 한 번 또 땡겨야 돼 말도 안 돼 이게 완전 우연이지 구했다 알렉스 불쌍한 알렉스 아 적 소리 들린다 풀났다 알겠어 죽겠는데 어 알렉스 라다 좋아했는데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게 아니었어 내가 가진건 몽키스페어 하나야 이거 하나 가지고 도망간다 야 빨리 쏴 권총 쏴 몽키스페어 하나에 목숨을 버렸네 랄라 너도 사다니돼 랄라 너도 사다니돼 랄라 너도 사다니돼 랄라 너도 사다니라 랄라 너도 사다니라 랄라 너도 사다니라 저 마이 갓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알렉스도 보고 도망가야겠다 uw... rose... 아..너무 슬퍼 병아리 Subscribe 맘에든 남자 찾아났는데 죽어버렸어 난 더이상 누구도 죽게 하지않을꺼야 그냥 X 버튼 누르면은 바로 올라갑니다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어 손을 빨리 돌리나봐 앞에서 완전히 사람의 경질 넘어섰어 라라는 죽은 앤 죽은 앤 업은 해야지 75밖에 없어서 업은 못하겠네요 여기에 뭐가 있던데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하는거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올라가야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에 감사합니다.